연주자 입장에서의 공연장 사운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경험치가 쌓이면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본인이 세팅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피드백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연주자 입장에서 공연장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앰프나 내가 위치해 있는 그 무대 위에서의 소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 앞에 관중한테 들려주는 PA 소리 메인 스피커의 소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 하나는 무대 위에서의 소리입니다 연주자 자리에서의 소리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무대 위에서의 소리는 모두 다 본인 악기 그리고 본인 자체 악기와 그 다음에 앰프 소리가 위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메인 스피커로 소리가 나갔던 것에 대해서 본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스피커 잔향 소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위치에서 듣는 소리는 메인 스피커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죠 정확하게 들을 수 없고 메인 스피커 소리 저쪽 관중이 듣는 소리는 본인의 자리에서는 연주자 자리에서는 멍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본인 악기 혹은 앰프의 소리로 다른 악기들과 발란스와 톤을 다 맞춰서 그 무대 위에서의 발란스를 잘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보컬하고 건반은 따로 스피커가 앰프가 따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 스피커를 좀 쓰셔야 되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보컬도 메인 스피커로 들리고 하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좀 중요해지고 하고요 건반 같은 경우도 건반 개인 앰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메인 스피커의 잔향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연주자 입장에서의 무대 위에서 소리를 먼저 발란스를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럼하고 기타하고 베이스는 본인 악기와 앰프 소리로 그 다음에 보컬하고 건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모니터 스피커에 들리는 소리하고의 발란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엔지니어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본인이 무대 위에 있지만 무대 밖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모니터링하는 그런 득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컬들은 노래를 하시면서 무선 마이크일 경우에 밖에 나가서까지 관중석까지 가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유선 마이크로 하실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무대 위에서의 발란스 잘 맞추고 무대 위에 있지만 무대 밖에 소리는 어떨지 좀 생상하시면서 혹은 무대 밖에 있는 사운드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방법이 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무대 공연장에서 경험도 많으신 분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지만 어느 정도 밖에서 저렇게 들려야 나한테도 좋은 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이 정도 소리를 맞춰야 밖에서 좋은 소리 들린다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릴 거고 마치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내 몸 유체에서 영원히 빠져나가서 저쪽에서 한쪽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생활하시고 많이 세팅하실 때 염두를 해두시면 사운드가 많이 틀리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가 보컬하고 건방 같은 경우 특히 앰프가 자기 본인 앰프가 없는 보컬이나 건방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를 너무 크게 요구하면요 마이크 보컬의 마이크와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 간에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간섭이 생겨나서 너무 크게 하셔야 않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대 위에 마이크의 드럼 소리가 좀 많이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 보컬의 마이크로 드럼 소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모니터에서 또 보컬 채널로 들어가면 드럼 세력이 계속 크게 들릴 거잖아요 그럼 소리가 계속 돌아서 또 피드백이 또 될 거고 그래서 드러머들은 무대 위에서 너무 크게 연주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은 무대일수록 드럼을 너무 세게 연주하면 소리가 계속 피드백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보컬도 잘 안 들리니까 모니터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엉망이게 되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가 너무 크면 메인 스피커보다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가 더 크면 관중석의 소리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소리가 더 커야 메인 스피커에서 전달해주는 그 소리가 딱 선명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모니터 스피커는 관중석 입장에서 볼 때 반대로 돼 있잖아요 D로 돼 있잖아요 D로 듣는 스피커 사운드로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피커를 뒤에서 들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뒤에서 들으면 멍청하게 들잖아요 선명하지 않고 그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사운드를 너무 크지 않게 세팅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본인 사운드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본인 사운드 무대 위에서의 본인 사운드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내에서의 다른 사운드를 체크하시면서 어느 소리 올려주세요 어느 소리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 말고 다른 소리가 더 올려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사운드를 먼저 발란스를 잘 맞추신 다음에 본인 악기와 앰프와 그 다음에 보컬에서 보컬이 건반이 모니터에서 들리는 소리하고의 발란스를 잘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들려야 되는 것들이 모니터 스피커에서 들려야 될 것들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 먼저 본인 사운드 체크하신 다음에 후 그 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내에 다른 사운드를 체크하시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의 사운드에서 이니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있는데 이거는 연주자 본인이 모니터 믹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렇게 위에 조그만 믹서기 같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는 엔지니어한테 요구할 필요 없이 본인이 알아서 밸런스 조절을 알아듣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간편하긴 하지만 그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이니어 모니터링 시스템인지 미리 알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사용하시고 P16, P16 베린거에서 나오는 P16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컴프레서라는 게 있어요 컴프레서를 이렇게 반 올리시면 소리가 더 먹기 때문에 볼륨 안을 올려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니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엔지니어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연주자 본인이 들으시면서 갈란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개인 모니터링 다채널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무대에서의 소리는 모니터 스피커 빼고 볼륨하고 톤 조절이 가능해야 무대에서의 소리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주하기 편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모니터에 의존하시면 이 밑에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 빼고 본인이 밸런스와 톤 볼륨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무대 밖에서의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관주석에 있는 사운드죠 그래서 마이킹하거나 DR 박스로 연결된 악기 혹은 보컬들이 계속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앰프 소리도 들릴 거고요 무대에 있는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는 악기 자체 소리도 들립니다 이 중에서 가장 커야 되는 소리는 뭐냐면요 이 소리들이에요 이 소리들 앰프 소리가 크거나 악기 자체가 너무 크면 아까 스피커를 모니터 스피커가 컸을 경우에 관주석에서는 멍하게 들린다는 것처럼 앰프 무대에 있는 앰프가 밖에까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가 멍하게 들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그 앰프 소리를 앰프에 해당하는 기타나 베이스의 소리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앰플도 너무 크게 틀면 모니터 스피커가 커져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란스가 깨지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드럼 같은 경우는 드럼 자체의 소리와 마이킹하는 사운드가 섞여서 밖에서 들리거든요 근데 마이킹한 사운드가 엔지니어가 잘 만든 소리죠 악기 자체의 드럼 소리는 생소리는 드럼의 원래 소리예요 그래서 잔향도 되게 그 공간에서 많이 울려 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리보다는 이 소리가 세겠죠 그래서 세게 연주할수록 이 소리가 켜지잖아요 드럼 자체의 소리가 커지니까 그러면 세게 칠수록 본인한테 손입니다 드러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소극장 소극장 규모 같은 데에서는 본인이 너무 드럼 같은 게 너무 세게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제대로 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사운드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다른 악기도 무대 위에서의 소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PA 메인 스피커보다 무대에서의 소리가 계속 새어나오는 거니까 좀 멍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선명도가 떨어지게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니까 너무 세게 연주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껏 잘 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무대 밖에 사운드는 연주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정도가 있긴 하지만 엔지니어한테 맡기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는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뭐 이런 것보다 엔지니어한테 맡기고 본인이 무대 위에서 소리를 잘 만들어서 연주하시는 게 아마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대 밖에 사운드는 엔지니어에게 맡기십시오 게 게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